저기요? 아 깜짝이야. 어디야? 어디지? 나 왜 안 보이지? 아 왜 총을 안 들고 있어? 아 개다방에 있는데 총을 손에 안 들고 있어. 일단 도전하고 하면 되죠? 도전! 다시 가보자. 방금 파는 버그였어. 근데 총 한 발도 못 써보고 죽었어. 뜨집 다 잡고 생존하면 300개. 오케이. 하지만 뜨집 아무도 없었다. 변수들. 제발 잡으면 생존이겠네. 1대에. 아 어떡해 완전 베린인가봐. 헐 이런걸로. 300개밖에 좀 죄송한데. 근데 방송하면서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. 고맙습니다. 대신에 이번 판에 더 재밌는 장면이 많게 보여드릴게요. 가자. 야미. 제발 링스. 링스 했다. 링스 했다. 제발. 아 나 어제부터 이것만 나오는데 어떡하지. 아 나 이거 MG3 싫어 죽겠네. 지금 MG3 거의 연속보급 3개째 아니야? 3개째? 나만큼 보급을 많이 먹는 BJ도 없을텐데 이거. 먹을 때마다 MG3가 나오면. 아 나 진짜 보급 먹는 그. 그게 꺾이려고 해. 아 내가 보급 얼마나 좋아하는데. 아 사람 있네. 아 나 모르는데. 아 나 못 쳤다. 오. MG3 좋긴 해. 정정. 싸우고 있어. 저기. 탈려고. 아하하하. 아 자전거 소리 아니지. 뭘. 몰래 탈려고 하는데. 내가 내가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나 봐. 내가 멀리서 온 타인이잖아. 둘이 싸우다가. 아 내가 자기를 모른 줄 알고. 모래 타고 가려고 한 것 같은데. 나는 술탄 터지는 거 보고. 한 명이 더 있는 거 알고 있었죠. 베린이 있다가. 베린이도 있고. 지금 섞여있어. 고수도 있고. 아 잘 쏘는 애들도. 섞여있어가지고. 권총총. 아. 보여? 나 왜 안 보이지? 아 저기. 와우. 나는 슈퍼. 저거 보고서. 근데 오늘따라 좀. 애들이 좀. 상태가 안 좋긴 한데. 헉. 봐봐봐봐봐. 뭐야. 나 활 꽂혔는데. 아하하하. 내 발. 여러분 나 팔 꽂혔는데. 팔이 활 꽂혔다고. 이거. 오른쪽 팔. 겨드랑이가 뭔데 이거. 어디서 마신거지. 이 석궁이. 어디서 쏜지. 절대 알 수가 없어가지고. 멀지 않아서.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. 탱크. 탱크 쪽에 있으려나. 분명히 아직 있을 것 같지 않아. 너무 멀리서 쏴가지고. 제대로 못 쏜건가 머리를. 집 창문에서 각도 안나오는데. 어디야. 식생 하나하나. 차 안. 없는데. 아 어딨어. 식생이 엎드려있나. 여깄네. 찾았다. 내 이 녀석. 와 진짜 안보이겠네. 여기 엎드려있으면. 그냥 앉아있던데. 심지어 이렇게. 다행이다. 좀 뭔가 시원하다. 영원히 미궁 속에서. 계속. 계속 궁금할뻔. 입 한 내도록. 오토바이 박혀있는거 보니까. 사람이 있나본데. 어딨니. 어딨니. 안 나오면 오토바이 박퀴 깨고 간다. 옥상에 있네. 옥상에 있네. 맨날 이겼구만. 바퀴 안되게 숨겨놓고. 뚱배기도 없어. 이 판 판테기가 왜이래? 게임이 이상한데 이번판. 이 친구야 나 어떻게 이길건데. 깜짝이야 아니 왜 쐈어 고수 발견 하지만 내가 더 고수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잘해서 다들 베린처럼 느껴지는거 아니야? 얘도 못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인상차이가 올라가겠다 수류탄 까려나 와 삼두기라 살았다 빨리 피쳐라 제발 살려줘 나이스 하나 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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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나이스 내가 잘하네 여러분 조끼가 3건가 딱 이거 먹으러 왔는데 딱인데 내가 드링크를 많이 챙기는 이유야 이게 막 뛰어내려서 피도 좀 깎일거고 가다가 차 사고도 좀 날거고 실제로 못하니까 게임에서라도 뛰어내리는거지 실제로는 진짜 어 쟨가 그 복음 내가 먹은건데 어디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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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쏘면 나도 어떨지 모를거 같긴 해 내가 너무 고여버려서 너무 여러분이 보기 너무 시시하겠다 하 근데 이제부턴 진짜 진짜들의 대결이다 아 내 최대 적은 남은거 같아 아흐 자신있는 자리 하 아늑해 보인다 아쉬웠네 몇미터가 이 정도면 맞혀야되는거야 이 정도면 맞혀야되는거야 어 나보다 잘 쏜다 둘 다 가야되는데 시체에서 툭배기 먹으면 되지야될까 개꿀 진짜 뭐야 아무것도 안들었는데 아하 아니 수준 판떼기가 왜이래 이게 무슨 유튜버인가 와 꼭대기 둘이나 있어 뭐야 미라마 돌산에서 시간대우는 중국인들 많아요 그런가봐 어 동시에 두 명 봤는데 이건 그건가? 티미인가? 꼭대기 세 명 있는데 여러분 꼭대기 세 명 아니야? 내 눈이 이상한거야? 티미인가 뭐지 아 이게 어뷰징인가? 그 돌산 어뷰징이 근데 쟤는 무기는 어디 다 비상 호출로 올라간건가 아 오토바이로 얘들아 경복사로 다 죽는데 요즘 10킬라 먹기가 힘든게 이게 이유였나? 얌이 어부징 중 나 빼고 4명 앞에 1명 있다 내 최대 위기야 이게 얘가 기고 있네 안녕 뭐야? 후라이팬 맞은거야? 진짜 너무 좀 그런데? 왜 안내리나 했네 왜 안내리지? 다시 보기 한번 보고 석궁 다시 보기 보고 꼭대기 다시 보기 보고 언제부터 봤던거야?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돼? 아니 이렇게까지 와서 그렇게 한발 맞춰야겠어? 와 근데 얘한테 얘한테 뚝배기받았으면 진짜 올택이 없긴 했겠다 왜냐면 여기 삼뚝이 석궁이 한발이야 와 내가 다시 왔을 때 얼마나 설레였을까? 오 겁내 움직여 그래 계속 움직여 무빙을 무빙을 해야 돼 나 무빙 안했으면 죽었다 인정? 도망 잘 갔다 내가 뭔가 싼쪽 껌패키고 도망갔는데 어때? 나의 도망가는 실력? 아 어딨지? 어딨지? 내가 막 여기서 이러고 다니고 있었거든 나 같은 집 창노도 못 만나봤을걸 둥글게 둥글게 인정 그 한방 한방 쏘려고 기다리는거야 이제는 볼 돌산 얘네는 해킹탕에서 이러고 다니는건가? 근데 얘는 얘는 왜 안싸워 지네끼리? 아니 어비싱은 어비싱인데 아 내가 봄이 밖이 있어서 볼 수가 없대 이거 다 신고하자 난 다 잠실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는게 소름인데? 우와 이게 올라가지네 이게 올라가지는데? 우와 나 이거 올라가진진 몰랐다 돌산 바뀌었고 킬단 들게 하실 그럴까? 잘 잊지 마세요 잘 잊지 마세요 뱅뱅 이 영상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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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